안녕하십니까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입니다 자 벌써 우리가 2020학년도 지구과학원 데뷔 수능 음악기 음악기작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6번째 시간부터 천체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풍만이들이 댓글을 달아주고 장풍에게도 힘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천체 파트를 강의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라는 말에 힘을 얻어서 장풍이가 또 이번 시간도 천체 파트를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 공개 특강 퀘스트 굉장히 댓글이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장풍이가 또 직접 이 댓글에 댓글을 달아주니까 지나가도 문과생들은 왜 이렇게 많이 들리는 거야 문과생들 들리고 선생님 옛날에 추억이 돋아요 정말 그런 댓글 댓글 하나하나가 장풍이에게 힘이 되고요 정말 소중합니다 우리 풍만이들 조금 더 힘을 내주시고 얼마나 힘들겠니 장풍이가 제일 마음이 아픈 것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보자 라는 다짐으로 하루를 시작할 것이고 밤에 잠을 잘 때도 내일도 최선을 다해보자 라는 다짐으로 잠이 들 너희들을 생각하니까 장풍이가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실력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간다 우리가 곧 수능에 대비해 있어서 설레임을 갖고 준비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 풍만이들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장풍이가 이런 캐스트를 찍으면서 굉장히 감동적인 댓글을 많이 봤습니다 선생님이 강사가 아닌 스승님입니다 라는 말에 굉장히 많이 울컥했어요 그리고 학생들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는 선생님인 것 같습니다 라는 말에 또한 감동을 받고 울컥했습니다 장풍이가 정말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풍만이들도 장풍이의 에너지, 장풍이의 텐션, 그 의욕을 꼭 받으셔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얘들아 천체 파트에서 우리가 이 천체 파트에 대한 심어먹기는요 전체적인 천체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천체 문제에서 보기 하나라도 빠른 시간에 정확하게 분석하고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이 바로 이 심어먹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 남중이라는 것과 그리고 좌표계를 정리했고 요거 시간은 바로 행성의 관측에 관한 심어먹기 이제 그걸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행성의 관측도 우리 풍만이들이 매년 수능에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행성의 관측에서는 어떠한 용어들이 출제가 되고 어떠한 유형들이 출제가 되는지 지금까지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서 유형을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금성과 화성, 냉성과 외행성의 이각 부분이라는 얘기가 나오지요 또한 적경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적경, 적경 그리고 새벽에 관측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 냉성과 외행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더라 새벽에 동쪽 하늘에서 관측할 수가 있느냐 또는 초저녁 서쪽 하늘에서 관측할 수가 있느냐 이것이 수능에 많이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유형 볼게요 자 달과 금성, 태양의 지는 시각이 나오게 됩니다 되면서 달과 금석의 위상이 나오고요 항상 달이 얘들아 잘 연결지어서 나와 그리고 서방 최대 이각, 동방 최대 이각에 관한 용어들 자 그니까 이따가 한방에 정리해드립니다 한방에 자 그리고 어떤 유형입니까 이렇게 지는 시각을 통해서 태양, 수성, 금성, 화성이 지는 시간이 나옵니다 화성은 뭐 새벽에 남중한다라는 것 자 새벽에 그리고 초저녁에 이러한 얘기 나오지요 동방 최대 이각, 서방 최대 이각, 동구와 서구 아 이러한 핵심적인 용어들은 미리 다 알고 있어야 돼 어? 이건 좀 알고 있어야지 설명이 됩니다 또한 금성의 위상은 초승달 모양이다 수성은 내합 부근이다 그렇죠 내합과 외합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되겠고 이런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상대적 위치관계를 알아야 돼요 상대적 위치관계도 이따가 한방에 설명합니다 또한 야 이런 문제 나오면 갑자기 얘들아 현타 오지 않아? 멘붕 오지 않아 그치? 아 수성과 금성이 딱 있는데 고놈이 고놈이고 요 놈이 요 놈이고 그치? 그리고 물어보는 것은 뭐야? 뭐 이렇게 2월 중순이다 뭐 충분점 태양에 대한 추나 추동을 중심으로 얘네들이 아 적경이 어느 정도이구나 아 2월 중순이다 3월 중순이다 이걸 이거 보고 알아야 되는 거야 우리가 얘들아 여기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데는 이런 문제 풀 때도 한 15분 걸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것은 여기는 보기라도 얘들아 정확하게 빠르게 해석하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금성의 적경 나오지 초저녁 이거 봐 초저녁과 새벽은 얘들아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 이용이다 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맞니? 그리고 자 여기 보면 얘들아 내행성은요 지구보다 공전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외행성은 지구보다 공전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역행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치요? 자 역행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것만 기억하면 되잖아 외행성은 어느 부분? 충 부분 그치요? 내행성은 어느 부근? 내 합 부근 그래서 이 역행이라고 하는 것은 적경이 감소한다 상년달과 보름달 사이의 모양이다 자 이런 달의 위상에 관한 것 달의 위치에 따른 이런 달의 위상도 알아야 되겠는 거죠 금성에 대한 위상 자 이런 거 얘들아 완전 멘붕 오잖아 근데 동쪽 하늘 봐봐 우리가 지구과학에서 우리나라 애들이 문제를 읽을 때마다 이런 문제들이 전부 다 힌트입니다 우리나라라고 하는 힌트는 북반구라는 것이고 괜히 북반구에서 왔을 때 얘들아 동쪽 하늘입니다 그럼 얘네들은 뭐야? 떠오르는 거예요 이런 공전 궤도면입니다 이런 행성들의 공전 궤도면은 황도면과 일치하잖아요 그치? 황도면과 일치하기 때문에 이 수성, 목성, 화성, 금성이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얘는 언제야? 동쪽입니다 동쪽이라는 것은 언제야? 새벽이라는 얘기라고 1번 문제 제꼈지 그치? 역행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 내 행성은 내 합이요 외행성은 충부군이라고 보기 하나하나를 빨리빨리 제껴나가야 돼 될까요? 상여 딸 모양이다 동방 최대위가 부근이다 또 서쪽 하늘에서 관측됩니다 충을 통과합니다 적경이 감소되는 시기가 있다 적경이 감소되는 건 뭐라고? 역행! 바로 나와야지 괜히 적경 감소는 역행! 역행하면 바로 외행성은 충! 그리고 내행성은 내 앞! 바로 나와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런 훈련을 지금부터 해보는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성과 화성의 상대적 위치를 통해서 동쪽 하늘에서 관측된다 초전역이 관측된다 동쪽 하늘 새벽에 서쪽 하늘 초전역 지평선 위로 뜨는 순서 아! 순서도 중요하지 지평선 위로 뜨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유형에 관한 행성의 관측에 대한 문제들이 뭐 2014학년도부터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후반부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난이도가 높다라는 것이고 올해에도 분명히 이런 행성의 관측은 출제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에 따라서 우리는 완벽하게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자 지금부터 그 행성의 관측에서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을 하나씩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자 첫 번째 내 행성의 위치관계 이건 얘들아 분명히 알아야 돼 용어들을 자 내압과 외압입니다 그리고 태양을 바라보고 태양을 바라보고 자 태양을 바라봤을 때 얘들아 여기 남쪽이야 남쪽 태양을 바라보고 남쪽이니까 이게 좌동우서란 말이야 그래서 동방 최대의 각이고 서방 최대의 각이죠 자 여기가 최대의 각이 아니란 말이야 알겠니 각도가 더 작아 맞네 그래서 여기가 동방 최대의 각 여기가 서방 최대의 각입니다 태양을 바라봤을 때 남쪽을 바라보고 아 자동 아 우서예요 동방 최대 서방 최대 동방 최대의 때는 우리가 어떻게 보입니까 상연 딸의 위상으로 보인다고 하연 딸의 위상으로 보인단 말이야 되니 돼 자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지구에서 바라봤을 때 태양을 바라보면 언제야 정오지 그럼 얘는 언제 보이는 거야 그래서 초조녁 서쪽 하늘 그래서 서쪽 하늘에서 초조녁에 보이는 것이 바로 동방 최대의 각입니다 되니 서쪽 하늘에서 초조녁에 보이는 것이 바로 동방 최대의 각이야 서초동 동쪽 하늘 새벽에 보이는 것이 바로 서방 최대의 각입니다 되니 그래서 서초동 동세서 암기를 해주는데 그냥 암기만 하면 안 돼 이해를 해야 돼 됩니까 자전을 이렇게 합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자전하기 때문에 태양이 얘들아 지평선으로 칠 때 아 초조녁에 보이는구나 어느 쪽 하늘 서초동 됩니까 서쪽 하늘 초조녁 동방 최대의 각 그리고 동쪽 하늘 새벽역 서방 최대의 각 꼭 외워야 돼 얘는 어떻게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하기 때문에 태양보다 먼저 떠요 그죠 아죠 그래서 새벽에 볼 수 있는 거야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얘들아 이 두 가지의 말 차이가 있어 위상이라는 것과 시직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천체를 관측할 때 위상이라는 말과 시직경이라는 말이 나오거든 위상은 무엇이냐면 얘는 모양이야 모양 괜히 위상이라고 하는 것은 보름달 모양 상연딸모양 하연딸모양 이런 거야 뭐 초승달 모양 금음달 모양 이게 위상이야 위상 근데 얘들아 시직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크기를 의미하는 거야 크기 그러면 시직경과 무엇이 관련이 있냐면 거리와 관련이 있는 거야 거리 거리가 멀어지잖아 거리가 멀어지면 시직경 어떻게 되는 거야 작아지는 거라고 그래서 외압에서 내압으로 올수록 점점점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시직경은 뭐야 커지는 거고 내압에서 외압으로 갈수록 점점점 거리가 멀어지니까 시직경은 작아지는 거라고 이해되니 시직경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다 크기야 크기 이 시직경은 무엇과 관련이 있다 거리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기초 베이스로 깔아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 있는 외압과 내압이라는 용어들은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태양을 바라보고 좌동 우선은 꼭 헷갈리면 안 되는 기초적인 베이스예요 됐네 자 그렇다면 봐봐 아주 중요한 팁 하나 알려드립니다 집중해 봐라 서초동 동시에서 기억해 주시고 자 지금부터 장풍의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이거예요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 나오잖아 이거 외압성과 내압성과 똑같은 거야 봐라 그 그란 말이야 알겠니 자 외압성이건 내압성이건 똑같아요 그래서 태양과 봤을 때 이쪽은요 빨뜨져요 빨뜨져 저거 빨리 저거 빨뜨져 빨뜨져 이건 뭐야 늦뜨져 늦뜨져 되니 자 빨뜨져는요 태양보다 여기 있을 때보다 빨리 뜬다는 거야 태양보다 빨리 뜨고 진다는 거야 이쪽이 있을 때는요 태양보다 늦게 뜨고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은 빨뜨져 왼쪽은 늦뜨져요 알겠니 알겠어 그런데 자 봐봐 우리가 이제 천체를 설명할 때 뭐 이런 거 있어야 되지 그죠 어 이거 장풍이 어떤 아이템입니다 어? 아이템이야 방패 천체 물러거라 물러거라 숨었지 숨었지 자 봐봐 우리가 얘들아 태양을 바라봅니다 좌동 웃어예요 지금 태양이 동쪽 동쪽 지평선은 뜹니다 뜹니다 어머나 뜨는데 봐봐 얘는 벌써 떠 있지 봐봐 태양이 뜨기도 전에 태양은 지금 지평선 아래에 있습니다 금성이 떠요 먼저 떴습니다 금성이 떴어요 태양이 나중에 뜨네 아 얘가 더 빨리 떠요 그러면 여기 있을 때 먼저 떴습니다 태양이 떴어요 어떻게 먼저 집니다 태양이 나중에 져요 얘는 빨리 뜨고 지는 거야 태양에 우리가 봤을 때 태양이 어떻게 오른쪽에 있을 때 즉 태양이 어느 쪽 서쪽에 있을 때 더 빨리 뜨고 져요 이해돼? 얘는요 봐봐 금성이 여기 있다 보자 이거야 태양이 떴습니다 그 다음이 뭐야 얘가 떠요 태양보다 늦게 뜨죠 자 태양이 집니다 어떻게 태양보다 늦게 져요 그래서 늦뜨져요 이해돼? 그러니까 이해가 되었다면 외우자 뭐야? 태양의 서쪽은요 빨뜨져요 태양의 동쪽은요 늦뜨져요 태양에서 동쪽으로 갈수록 늦뜨져요 이해돼? 그리고 외행성이건 내행성이고 얘들아 오른쪽에 있을 때는 언제 보인다구요? 얘는 무조건 동세서 동세 동쪽 하늘 새벽력 이쪽에 있을 때는 언제라구요? 얘는 서쪽 하늘 초저녁이야 무조건 무조건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새벽에 관측된다 초저녁이 관측된다라고 하는 것은 태양을 중심으로 얘들아 오른쪽에 있느냐 왼쪽에 있느냐만 파악하면 되는 거야 초저녁에 관측된다 초저녁에 관측된다 새벽에 관측된다라고 하는 것은 태양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있느냐 왼쪽에 있느냐만 파악하면 되는 거야 이해돼? 그럼 해결된 거야 그런데 수능에서는 이걸 말로 살짝 바꿉니다 봐봐 여기 1번과 2번이라고 할 때 1번은요 태양보다 적경이 커 작어 적경이 작을 때야 크잖아 서해에서 동으로 갈수록 적경이 증가되잖아 그러니까 태양보다 적경이 작으면 빨뜨져예요 태양보다 적경이 크면 늦뜨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야 알겠지? 태양보다 적경이 작으면 빨뜨져 태양보다 적경이 크잖아 서해에서 동으로 갈수록 적경이 증가되잖아 즉 서해에서 동으로 갈수록 얘들아 적경이 증가되잖아 생각해봐 만약에 외행성이 여기 있었어 그러면 내행성이 여기 있었어 그럼 적경이 가장 큰 애가 누구야? 서해에서 동으로 갈수록 적경이 크대니까 얘가 적경이 큰 거야 이해되니? 이해되? 아 태양보다 적경이 크면 늦뜨져 태양보다 적경이 작으면 빨뜨져예요 아 깔끔해 이해되? 이해되니? 그래서 빨리 뜨고 진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서쪽 하늘에서 보인다 동쪽 하늘에서 보인다 새벽에 보인다 초저녁에 보인다는 이거 하나로 끝이라고 태양의 오른쪽에 있느냐 왼쪽에 있느냐 파악하면 돼 이해되니? 자 외행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외행성의 위치관계 보면 자 이런 용어들을 기억해 줘야 되겠지요 우리가 90도가 되는 지점입니다 동구와 서구가 있었어요 태양을 바라봤을 때 자동 우서입니다 동구 그렇다면 얘들아 동구는 언제 보여? 굳이 서쪽 하늘 초저녁 동구가 되고 얘는 동세에서 동쪽 하늘 새벽역 서구가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리고 또 하나 더 정리를 해야 될 거 뭐야? 상대적 관측 시간 이거야 새벽에 동쪽 하늘 먼저 뜨고 진다 빨뜨져 초저녁 서쪽 하늘 늦뜨져 이해돼?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자 내행성과 외행성의 상대적 위치관계 서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내행성은요 지구보다 공전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속도가 어떻게 돼? 지구가 얘들아 봐라 지구보다 공전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얘는 순서대로 간다고 얘가 뭐였어? 내합 서방 최대 이각 외합 동방 최대 이각 내합 순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외행성은 지구보다 공전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얘는 반대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상대적 위치관계야 그래서 외행성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외행성은 여기가 어디야? 충이야 충 충에서 뭐야? 동굴을 거쳐 합을 거쳐 서구를 거쳐 충 상대적 위치관계 이건 얘들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충을 거쳐 동굴을 거쳐 합을 거쳐 서구를 거쳐 충 됩니까? 왜? 공전 방향과 반대로 나타나는 이유가 뭐야? 외행성은 지구보다 공전속도가 느려 됩니까? 그래서 충 동구 합 합 서구 충 한 번 더 갑니다 충 동구 합 서구 충 대니 충 동구 합 서구 충 대니 충 동구 합 건만 할까? 투머치 즐겁게 하자 어떤 풍만이들 어떤 친구들이 봤을 때는 약간 오버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장풍의 매력이에요 오버하는 거 알았냐 오버 혼자 떠들고 말이야 그래도 텐션을 올려서 됩니까? 자 또한 내양성의 겉보기 운동을 보시면 얘들아 내양성에서의 역행 구간은 어디입니까? 내압부근이라는 것 내압부근 그래서 역행 구간은 얘들아 적경이 감소하는 구간 적경 감소라고 하는 것 대부분 얘들아 다 서에서 동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순행합니다 순행하니까 뭐야? 다 적경이 증가되는 거야 서에서 동으로 가면 적경이 증가된다고 그런데 적경이 감소되는 구간은 무조건 적경 감소가 나오면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 역행이 나와야 되는 거야 역행 알겠지? 적경 감소됩니다 그럼 무조건 역행 나와야 되고 역행은 얘들아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 뭐야? 내압과 어디야? 충 내양성은 내압이고요 외행성은 충부근이란 말이야 알겠니? 알겠어? 요거만 딱 기억하면 되는 거야 되니? 적경 감소라는 말이 나오면 얘들아 머릿속에서 뭘 생각하라고? 역행 역행 나오면 무조건 뭘 생각해라? 내압과 충 되겠니? 되겠어? 자 마찬가지입니다 외행성도요 외행성의 공전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이런 역행하는 구간이 나타난다라는 것 됩니까? 자 이제는 씹어먹기 장점이죠 EBS 문제를 풀어봅니다 EBS 수능특강 수능완성 연계 교제를 풀어보는 데 있어서 이 행성의 관측에 관한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요 많지만 우리가 특징적인 것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을 지금부터 얘들아 간추려서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6문제만 풀어보는데 이 6문제를 얼마나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내는지를 한번 우리가 직접 경험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지금 수능 연계 교제 한번 준비를 해주시고 자 수능특강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풍부아이들 지금 우리가 배웠던 것들 있지 잘 생각해야 돼 빨뜨지어 늦뜨지어 서초동 동세서 됩니까? 메가스터디 본사가 서초동에 있거든요 서초동 동세서 알겠니? 서초동 동세서 이걸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적경이 작으면 빨뜨지어 괜히 적경이 크면 늦뜨지어 이걸 얘들아 잘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지요? 머릿속에다가 다 박아놓고 자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169페이지에 자 수능특강 7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죠 7번 문제 봅니다 태양이 있었어요 됩니까? 자 그리고 금성이 있습니다 자 지구가 있었고 금성이 요렇게 공존을 해요 그런데 금성의 각도가 얘들아 여기 금성이 있었어요 몇 도야? 45도예요 됩니까? 자 근데 여기서 문제를 잘 봐야 되더라 문제에서 모든 것이 힌트가 있습니다 자 태양에서 어떻게? 춘분날이래 춘분날 자 춘분날이라는 힌트가 딱 있어요 자 춘분날에서 얘들아 딱 나오면 태양의 적경은 몇 시야? 0시입니다 0시 됩니까? 태양의 적경은 0시잖아 그런데 봐봐 아까 장풍에 얘기했었죠 서에서 동으로 갈수록 적경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한다 근데 얘들아 몇 시야? 45도니까 얘들아 몇 시간 증가한 거야? 3시간 증가한 거라고 그니? 1시간에 15도니까 3시간 증가한 거잖아 그치? 그러면 금성의 적경은 우리가 몇 시라고 할 수 있어? 그래 3시라고 할 수 있는 거야 0시니까요 맞아? 그거 기억 맞았어 바로 나와 안 나와 바로 풀리지 니은 볼래? 태양의 일주권은 천구의 적도와 거의 일치합니까? 그렇지요 춘분점에서의 태양 자 0시입니다 그러니까 천구의 적도와 똑같은 거 아니야 그치? 어? 태양의 일주권은 천구의 적도와 거의 일치할 것이고 니은도 맞아 자 디귿 볼게요 우리나라에서 금성을 서쪽 하늘에서 관측할 수 있다 이런 보기는 이제는 우리가 웃으면서 풀 수가 있다고 왜요? 자 그었어 뭐니야? 서초동 서쪽 하늘 초저녁 몇 시야? 디귿 맞아요 그렇지 바로 나오지 이니? 이거 뭐라고? 서초동 동세서 여기 있잖아 서쪽 하늘 초저녁 바로 나오지 이해돼? 디귿도 맞아요 이런 문제 나오면 30초 안에 풀어버립니다 자 밑에 있는 또 문제 또 보자 우리가 이 8번 문제를 장풍이가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8번 문제가 얘들아 이 새로운 자료예요 신유형 자료입니다 뭐가 나왔냐면 적경이 나와 있는데 여기 얘들아 A라는 것과 자 행성 A와 행성 B에 적경이 나와 있는데 얘들아 적경을 자세히 보시면 행성 A는 태양과 비슷해요 그치? 적경이 태양과 비슷하단 말이야 어? 태양과 같이 도는 거야 그치? 적경이 태양과 비슷하다는 것 아 행성 A는 뭐다? 그래 내 행성이라는 거야 내 행성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행성 A는 얘들아 태양과 적경이 비슷하다 그럼 뭐야 지구와의 공존 속도가 비슷한 거야 아 얘 내 행성이야 근데 행성 B를 봐라 적경의 차이가 거의 없어요 행성 B가 보니까 태양과의 적경 차이가 심하면 막 12시간 이상 차이가 나잖아 그치? 24시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즉 태양과 완전 반대편에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야 뭐야? 내 행성이라는 거지 이게 얘들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8번 문제에 비록 2점짜리 문제지만 이걸 알아내는 것이 얘들아 이게 가장 신류형 자료였습니다 체크해 주세요 이 자료 중요한 거야 그러면 끝이야 A는 내 행성 B 4월 5월부터는 지구로부터 거리가 멀어진다 자세히 보셔야 돼 다시 자세히 눈을 빡 뜨고 보란 말이야 얘들아 4월 5월 자세히 보시면 4월에서 5월까지는 봐라 태양이 있으면 4월에서 5월은요 내 행성의 적경이 어떻게 작아요 내 행성의 적경이 작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적경이 같아진다 이게 뭐야 우리가 태양이 여기 있었어 태양이 이렇게 있었어 그러면 적경이 작다라고 하는 것 아까 뭐였었니 이 라인에 있다는 거야 그 자너 이 라인에 있다는 거 이 라인에 많이 그럼 봐봐 이 라인에 있으니까 4월부터 5월까지 적경이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차이가 줄어들어요 적경이 같다라는 건 뭐니 태양과 같이 뜨거워진다는 얘기야 뭔 말인지 알아 적경이 같다는 것은 태양과 같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이 라인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적경이 점점점 감소하다가 핫하집니다 아 얘는 무엇입니까 서방 최대의각에서 합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외합으로 서방 최대의각에서 외합으로 가고 있구나 그러니 지구로부터 점점점 거리가 지구라고 한다면 지구로부터 점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구나라는 이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음도 맞아요 됩니까 장풍이 아까 전에 팁 하나 드렸지요 이쪽은 뭐라고 태양보다 적경이 작아 이쪽은 뭐라고 태양보다 적경이 커요 알겠지 디귿 봐봐 6월 초의 행성의 저기는 A가 B보다 크다 했습니다 자 A랑 6월 초를 보니까 6월 초가 뭐야 적경이 똑같아요 6월 초 자 6월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과 적경이 똑같아 그러면 태양의 적경은 6월 초 몇 시야 6시잖아 맞아 적경 근데 여기서는 적 위를 물어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요렇게 봤을 때 자 천구의 적도 그리고 여기 황도입니다 황도 자 태양의 적위는 어디야 여기 있잖아 6월이니까 그러면 플러스가 되겠지 적경이 똑같잖아 그치 맞아 플러스가 될 거 아니야 그런데 B를 봤더니 B는 적경이 약 15시 정도가 됩니다 여기 지나서 여기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B라는 행성은 적위가 마이너스일 것이고 A라는 행성은 태양과 적경이 비슷하니까 플러스의 적위를 갖겠지 적위가 누가 커 행성 A가 B보다 크다 맞죠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2점짜리지만 어렵다 근데 한번 해볼만 하죠 되니 하나 더 해보자 자 수능특강 우리 178페이지에 10번 보기야 10번 10번 보자 자 동진날입니다 동진날 자 동진날 나왔어요 동진날 딱 나오자마자 동진날 동진날 자 태양의 적경은 몇 시 18시죠 애니 18시입니다 자 금성의 위치를 적도 좌표계로 나타낸 것인데 봤더니 자 보면 달의 적경은 5시고요 금성의 적경은 15시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10번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은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 그런데 적경을 비교할 때는 어떤 그림을 그리냐면 이렇게 십자가 그림을 그립니다 잘 보세요 자 태양이 여기 있다고 가정합시다 애니 태양이 여기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지구라고 하겠습니다 지구 지구라고 한다면 지금 금성과 달의 적경이 나와있지요 지금 태양의 적경은 18시입니다 애니 적경이 얘들아 금성의 적경은 5시 달의 적경은 5시야 18시니까 몇 시야 12시지요 애니 그럼 여기 몇 시 6시잖아 그럼 달은 어디 있어 달은 여기 있어 이게 달이야 달 달의 적경 애니 그리고 금성은 15시입니다 그러니까 15시니까 어디 있어야 돼 이게 18시니까 얘들아 12시 여기 금성 금성 표시돼 할 수 있겠어 적경 표시 가능해 연습해야 돼 연습해야 돼 그렇다면 자 기억은 마이너스 9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그려 적위는 얘들아 이걸 이용해야지 자 천구의 적도 그리고 황도 그립니다 황도 그렸을 때 자 지금 태양은 어디 있습니까 태양은 여기 있습니다 애니 자 태양이 여기 있다고 가정했을 때 금성은 어디 있습니까 금성은 여기쯤에 있죠 그죠 해니 자 다른 얘들아 어디 있습니까 다른 얘들아 5시니까 여기 있잖아 태양이 여기 있죠 해니 맞아 그럼 봐봐 금성의 적위가 마이너스 9도예요 그러면 달이 여기 있기 때문에 다른 얘들아 플러스의 적위를 갖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9보다 적습니다 더 마이너스 9보다 크지 이해 돼? 요거와 요거를 얘들아 왔다 갔다를 잘 할 수 있어야 돼 연습해야 돼요 해니 자 우리가 원하는 거 니은 봐봐 금성은 태양보다 먼저 뜨고 진다 아하 자 나왔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보기가 나왔습니다 아하 이거 뭐야 빨뜨져 자 금성은 태양보다 적경이 작으니까 뭐야 빨뜨져 빨리 뜨고 진다 좋아요 굿자 니은 봤죠 금성과 지구 지구 사이에 자 금성 어떻게 있겠냐 얘들아 다음날 여기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지구와 사이의 거리는 이나보다 더 멀어지죠 외압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와 외압을 향해 달리고 있어요 와 지구와 거리가 더 멀어지죠 답은 니은 니은 우리가 얘들아 니은과 같은 보기를 빨리 확 문제를 풀어버리자 이거야 니은과 같은 보기 됩니까 되니 자 이제 수능완성책 보자 다른 문제도 꼭 꼭 우리 후배들 꼭 풀어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른 문제도 꼭 풀어보시고 잘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갑니다 자 수능완성책 94페이지 2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우리 워밍업으로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워밍업으로 자 보자 태양이 있었어요 자 금성이 이렇게 있고 자 지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와 가운데로 자 지구야 금성이 어딨니 자 이제 금성이 여기 있어 이제 아 이제 다 보여 뭐야 어느 쪽 하늘 서쪽 하늘 초저녁 되니 자 서쪽 하늘 초저녁 자 태양보다 적경이 커요 작아요 태양보다 적경이 큽니다 적경이 크니까 크니까 뭐야 늦뜨죠 되지 늦뜨죠 자 봅시다 적경이 감소합니까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 얘들아 얘가 이쪽으로 이동할 거 아니야 그럼 적경은 어떻게 되겠니 서해에서 동이니까 적경은 증가합니다 맞아 그리고 시집경이 증가합니까 그렇습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얘들아 가까이 오니까 자 가까이 오니까 어떻게 돼 시집경이 증가되죠 거리가 가까워짐으로 시집경이 증가됩니다 니은 맞아요 자 지는 시각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더 늦어지죠 늦뜨죠 늦게 뜨고 집니다 늦뜨죠 끝 답은 니은 니은 답은 니은 지는 시각이 더 늦어지죠 니은 할 수 있겠어 이런 문제는 금방 푸는 거지 뭐 이제 그대로 이어서 4번 문제로 갈게요 자 우리 풍만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장풍이가 이러한 캐스트를 자꾸 이렇게 주기적으로 올리는 이유가 무엇이자면 천체 파트에 얘들아 손도 못대가지고 생각해봐 너희들 천체 문제 한 문제 맞으면 1등급 올라가요 맞아 맞아 천체 파트에 손도 못대는 풍만이 내가 한 명이라도 여기서 손이라도 좀 댈 수 있다면 정말 장풍이는 시간을 들여서 장풍이가 준비할 것입니다 너희들 이거 준비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선생님은 촬영을 촬영이 굉장히 많아 촬영이 굉장히 많지만 이렇게 씹어먹기를 막 촬영하는 이유는 천체에다가 손이라도 한번 담가보자는 거예요 천체 문제 한 문제에 맞추면 1등급 올라간다는 마음가짐으로 간절하게 이 캐스트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 돼? 그러니까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고 조금만 이해하려고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풍이의 또 이 간절함과 이런 어떤 진심이 좀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세요 4번 문제를 딱 보면 이러한 사진 나오면 거의 멘붕이야 지평선이 딱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달 화성 금성이 있어요 이 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힌트인지 알아? 이거 무슨 달이야? 초승달 너희들 달을 보면요 봐봐 태양이 있었잖아 이렇게 자 이렇게 봅니다 이거 지구예요 이거 뭐야? 사기지? 달이 태양과 지구 사이 어떻게 껴있어? 싹 껴있지 그치? 사기란 말이야 이게 뭐야? 상연 하연 망이에요 얘는 초승 얘는 금음입니다 봐봐 마찬가지야 태양을 바라봤을 때 오른쪽이지 뭐야? 얘는 얘는 태양보다 빨리 뜨져예요 얘는 언제 보여? 새벽에 동쪽 하늘 동세야 얘는 뭐야? 이쪽에 있잖아 뭐야? 서초야 이 초승달이라고 하는 의미는 언제만 보여? 절대로 새벽에 안 보이는 거야 아 얘 초저녁이네 이 힌트예요 초저녁이니까 어느 쪽 하늘이야? 아 얘 서쪽 하늘이네 얘네들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지고 있는 거란 말이야 되니? 이 달이라고 하는 힌트가 어마어마한 거야 될까? 끝 그러면 전부 다 얘네들이 어디 있다는 거야? 동방 최대의 각 이쪽에 있다는 거야 동방 되니? 그럼 봐봐 초저녁이 관측한 것이다 그렇죠 다음날 화성의 시집경은 작아집니까? 봐봐 태양이 여기 있어요 자 여기 내행성 외행성이 있습니다 지금 봤던 얘들아 화성과 금성이 어디쪽에 있다는 거야? 이쪽에 있다는 거야 그러면 화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쪽으로 이동한 이달아 이쪽으로 이동한단 말이야 왜? 상대적 위치관계 그러면 시집경은 점점점 작아집니까? 그렇습니다 지구를 봤을 때 얘들아 점점점 멀어지잖아 멀어지니까 시집경이 점점점 작아지는 거지 또 다음날 화성과 금성 사이의 거리는 멀어집니까? 자 여기 있었어 금성이 얘들아 맞아 금성이 여기 있었습니다 화성 어떻게 돼? 화성 더 이리로 가요 금성 이리로 가요 화성과 금성 어떻게 돼? 더 멀어지지 답은 기억이은 띄긋이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겠어? 이러한 힌트만 잘 잡아주면 되는 거야 손이라도 담가보자 이거지 자 마지막 문제 갑니다 자 마지막 문제 12번 자 97페이지 12번 문제 마지막으로 갈게요 자 보시면 얘들아 여러한 자료가 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서 우리 꿈아이들이 외행성인지 내행성인지를 파악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어떻게? 꾸불꾸불 돼있죠 이렇게 돼있을 때 지금 보니까 얘들아 거리가 2.5 자 거리를 봐봐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거리가 얼마야? 1AU예요 그러면 내행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멀어져봤자 요거 1AU 아닌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지금 보니까 얘들아 2.5가 넘었지 2.5가 넘었습니다 자 지금 지구에서 어느 행성까지 지구에서 어느 행성까지의 거리가 2.5가 넘었다는 것은 얘는 무슨 행성이야? 외행성이라는 얘기지 이런 힌트를 잡아줘야 돼 맞아? 외행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에서 거리가 멉니다 이 거리가 멀다라는 건 어디야? 자 우리가 외행성을 봤을 때 여기 지구와 거리가 가까운 건 어디야? 이거 충이에요 자 지구와 거리가 가장 먼 곳은 어딥니까? 이거 어디야? 이거 뭐야? 합이에요 그럼 합에서 충이니까 얘들아 상대적 위치관계니까 여기는 뭘 지난 거야? 동굴을 지난 거야? 서구를 지난 거야? 자 여기가 바로 합입니다 여기 충이에요 얘는 어떻게 돌아? 이렇게 돈다고 그러니까 뭘 도는 거야? 어디야 여기가? 서구예요 이해 돼? 그래서 2017년 7월부터 1월 사이 7월부터 1월 사이는요 역행하는 시기가 있습니까? 아니요 역행은 여기서 하잖아 맞니? 또한 우리나라에서 2019년 1월에 햇들 무렵에 관측할 수 있다 2019년 1월에 1월에 충입니다 충 햇들 무렵에 관측할 수 있다 얘네들은 충의 위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2019년 1월에 1월 여기야 여기 되니? 자 그럼 합의해서 충 여기 갑니다 일로 가고 있어 지금 이쪽은 어느 쪽이야? 초전역 서초에 서초 햇들 무렵에 관측할 수가 없습니다 뜨고 지는 것 동쪽 하늘 서쪽 하늘 이걸로 한 방에 끝이야 되니? 되겠어? 오케이 자 우리 풍만이들 행성의 관측까지 우리가 한번 씹어 먹어봤습니다 장풍이가 맨 마지막에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장풍이가 지금까지 44년 살면서 제일 슬펐던 게 뭐냐면 정말 정말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좋을 때가 진짜 진짜 힘들어요 하지만 힘들다고 힘들다고 해서 그냥 계속 의기소침에 있으면 안됩니다 정말 열심히 했는데 나는 정말 진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좋을 때만큼 속상한 적이 없죠 근데 그 속상함을 뒤로하고 우리가 그걸 하나의 계기로 더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풍만이들이 모의고사를 실시하고 또 9월 모평도 볼 것입니다 볼 때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아 노력한 것만큼 결과가 안 좋다 라고 한다면 우리 풍만이들은 난 안돼 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그걸 하나의 계기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강한 정신력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풍이가 너무나 공감이 돼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좀 안 좋다 라는 것들을 정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풍만이들이 그러한 마음가짐을 토대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기회로 만드는 풍만이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행성의 과취학 꼭 EBS 문제 다시 풀어보시고 기출문제 풀어보면서 서초동 병세상 빨뜬자 은누뜬자를 바로 지금 적용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도 남은 하루 즐겁고 재미있게 공부해주시고요 항상 활기차고 텐션 업해서 공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최고의 하루를 만들어봅시다 지금까지 지구공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이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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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있습니다